2015년이 관측사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국립항공우주국은 합동전화브리핑에서 2015년의 바다와 육지 전체적으로 기존의 최고 온도를 모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대기청 분석에 따르면 2015년의 지구 표면 전체 연평균 온도는 종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14년에 비해 0.16도 높았습니다. 이는 20세기 평균치보다 0.9도 높은 것이고 19세기 평균치보다는 1도 높은 것입니다. 지구 표면 연평균 온도 연간 최고 기록은 최근 11년간, 2015년, 2014년, 2012년, 2005년 등 4차례 경신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국 소속 전문가는 현재 진행 중인 엘니뇨의 흐름을 고려한다고 해도 기록적인 온난화가 발생한 것은 장기 추세의 누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